불격 2번쯤에 이겼지 아카~~ 아 쓰레기 게임 말이 됨 이게 진짜 개쓰의 게임이네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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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고 이거 어떻게 이김? 내 체력 어디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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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는 원래 이렇게 쌌나? 겁나 싸네 완전 저렴한데? 거짓같은 것만 나왔어 돈 내고 징끈 쌌더니 어쩐지 싸더라 고갈단되면 좋네 고갈단되면 좋네 나 다 떴는데 나 올거다 나왔다 난관치나 몸박 재물 정도 재물발이 참호도 뭐 있으면 좋고 없음 말고 재물은 점수 안 깎어요 와 한계 돌파 몸풀 한 돌 쩔지 포션 써야겠지 28 28 아 빡딜 하지 마세요 외로용 아니 후비만 잡히니까 딜 안하네 도라인가 진짜 도라인가 진짜 아 진짜 걔 똑같이 나오는데 헐 헐 이걸 어떡해 짐? 개 어이 터지네 아니 몸박이랑 난관만 제대로 한 번 잡히면 되는데 한 번을 한 번을 개똥겜 아니 쓰레기 게임 미친거 아님 비가 맥히네 방금은 몸박 때렸어 블랙런 또 졌어? 아니 이거 레전드네 아니 담배도 갈 vrp인데 아니 담배도 갈 아니 담배도 갈 vrp인데 vrp인데 와 때렸다 vrp 억까 하지마 아 짜증나 손 넘네 진짜 말이나 되나 이게 아 어떡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등허가에바 저장후종료하면 그만이야 아 담배필.. 담배로 진화강화했으면은 이런 변수 없었겠다 아 재물까지 주네 현돌이 맞겠지? 아 커피하고 담배 피자 근데 재물커피면은 피가 안차는데 껐다 켭시다 소리 안나니까 MVP라 여기 MVP라 여기 아니 VIP라 여기 상점 두 번 봐도 될 것 같고 제접 재물 써야겠지? 아니 좀 너무나다고 생각이 아 잠 못 잔다고 그만 때려 아하 잠 못 잔다고 진화 진화강화해야겠다 담배필 때가 아닌 것 같지 진화차이였다 솔직히 아니 아니 재물 나온건 좋은데 나 죽는거 아님? 아니 재물만 쓰다 뒤지는거 아닐까? 근데 재물은 근데 재물은 못참지 무감각 사기가 좀 꺼려지는게 어차피 파밍하면 나올거라 그래도 필요한 카드니까 쌉시다 아 홀리바 아 아야 소재 홀리바 설마 는 없다 연막탄 깨부수고 탈취한다 제거 에라이 응 담배야 뷔페 컷 응 내 힘을 견줄 상대로군 아 근데 체력 너무 많이 깎인다 재물 쏙쏙 달네 안 맞았는데 피가 쭉쭉 달아 안 맞았는데 피가 마리케이드가 나와주면 좋을텐데 마리케이드가 나와주면 좋을텐데 마리케이드가 나와주면 좋을텐데 암 약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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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빛 아 행복 어.. 어.. 리필.. 리필이 아니라 저거 두개 한꺼번에 써서 55힐 했으면.. 이득인데.. 점토는 먹는게 낫을까? 야쿠아를 먼저 자르잖아 야쿠아를 먼저 자르자 띠우상 어.. 느낌이 안좋은데? 느낌은 안좋았지만 덱은 좋았다 위압 더월드 아니.. 이거 이대로 계속 피 못채우는 것도 영 좋지 않은데 아이.. 쓰레기 퍼덤 허담 제물아크 버셋 진짜 깍딜한다 자.. 굼도 안시는데? 허허 혼자 가긴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들고 가세요 아휴.. 저 밉상 엔호 엔호삼 잡았으니까 엘리트 가는게 맞겠죠 스모.. 밤.. 도 있고 인공물사인데 엔호삼 나 제물 안쓸래 너무 아파 니가 써야될 것 같다 엔호삼 얘네 전투도 쉬운일은 아님 아니 안 맞고 전투를 마치는데 피가 계속 깎여 아클 섹시 혼자 북치고 잔고 치고 다네 하하 맞게민데 아리케이드 4입니다 다리 없어서 좀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네 어차피 몸박은 위기도 낮아서 웬만하면 안 베끼니까 몸박 베낄 걱정은 조금만 하면 된다 장을 가져가 장을 가져가 낙터야 낙터야 좋은 카드인 줄은 아는갑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니 세 장에도 안 쓰지는데 아리케이드나 내놔 블리트 잡았네 멤버십 카드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건 빰빰빰빰 직접 강화해서 쓸게 빰빰빰빰빰 암금질당함 헐 헐 헐 헐 헐 이거 잡을려면은 50퍼 뚫어야 되는데 능숙으로 몸박 뽑아야 돼 그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50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못 잡는거임 인생 50버로 잡을 수 있으면 예자야 완전 예자인데 환기 할만하지 않나? 담배도 있는데 그럼 이제 포멜 타격이나 흘려보내기 나오면 넣으면 되겠다 자 저게 시작할지 저게 시작할지 저게 시작할지 내가 이제 찬송 저게 시작할지 저게 시작할지 하고 저게 시작할지 해서 이케 개메하다 살려줘 가슴속에 늘 연막탄을 뿜고 살자 커피인데 말릴만해 말릴만한데 말리니까 기분이가 좋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만돌진 넣어서 그냥 무돌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징끈도 한장이면 될 것 같고. 니마 어퍼좀. 돌리. 돌리등숙. 니등등등등등등등등. 이제 뭐 지음? 지울 것 없는데. 앉아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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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씨... 하하... 역시 가티입니다.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옴? 아 그리고... 징끈이 한 장밖에 없네... 와... 뭐... 이거는... 이거는 어쩌라는 건지... 이제 치웠나? 아... 이것도 안될 수 있네... 아... 포션을 쓰기 싫어... 하긴... 말일 황조리 50퍼... 아니지... 50퍼가 아니지... 아... 황키 피로키남... 능숙능숙이라... 100 hay 100 балű 100 500 100 100 100 표현거리ue 사람yes inte 안살려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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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관절 160인데 180 찍었네 관절 보내봤다 마 달팽이 자신있나 쥐약이 없는게 아쉽네 안살려준래 심리 허어 이거 왜이럼? 버그 걸린듯 시각이 나오나 안나오나? 아 그냥 돌려와 아 괜찮아 귀가 안나오는거 같기나 안나옴 이렇게 돌리는게 더 나은가? 아니네 큰일났다 벌치타다가 병 빼야겠지? 쓰레기 게임 좀 너무한거같은 뭐? 90딜 빚었는데요 아니 90딜이라네 미친 아니 아니? 어지럽네 빙끈이 한개였던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한장이면 충분할줄 알았는데 별로 충분하지않네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쉬운 걸 왜 진 거야? 아리가 떴더라면, 기사가 떴더라면, 불도약이 떴더라면 암호가 떴더라면 끝까지 안주는데, 이제 전투 장비도, 위로가 없어졌다. 그래도 지울 정도는 아닌데, 딸기나 먹어야지. 지울 정도는 없어졌다. 흘려보내기 응, 우리 넣었어야き ing 위로는 없긴 해 favor 어차피, 민 最後 든 Mrs. 땅 하면은 손가락 아픈 거 빼면은 전함 개맞네 황금브란 아이언 클레드네 전투의 암성 3번 터짐 다 못지우겠는데 징끈이 지금 빠지면 위로 올려야겠다 뭐 별 문제없이 그냥 센데 뭐가 문제였을까 왜 그토록 등반이 힘들었을까 무엇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는가 이 개좋은 유물에 왜 슬라임부터 그 고생을 했어 야만했는지 했어 야만했는지 진짜 백날 천날 돌리던 덱인데 이거 왜 오늘은 유독 이렇게 안 뚫리냐 구갈 멤버쉽 안 배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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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수 있었는데 불격때매 컨디션 저하 중괄호의 컨디션이 나빠졌다 지능이 지능이 오감소했다 완벽조차 넘어선 아니 완넘도 했고 센데기인데 왜케 힘들었지 174힐 오졌다 오졌다 커피 베개 세척 갓겜인데 장화영영영영 13골즈 13골즈